밀떡이 시작됐습니다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논론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평 인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성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밀떡에 한번 이렇게 시리즈로 나가본 적이 있어요 각 병과마다 특징적인 것들, 또 이야기할 것들 우리가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조금 새롭게 공병, 우리나라의 공병에 사용되는 무기체계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거나 그리고 중요함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휘관들도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갖는 편에 하나고 그런데 우리가 개발한 전투 공병 전차가 있죠. 제식명도 완전히 정해져서 K-600, 지금 각 군단의 공병 여단과 그다음에 7기동 군단의 공병 여단 그리고 기갑부대의 공병 대대급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K-600이. 여기에 대해서 오랜만에 우리 비계님이 발전해 주셨는데요. 한 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들 전문가신데 발제했다고 그러시니까? 우리 K-600, 우리 군 명칭은 장애물 개척 전차라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의 전차가 K2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그럼 600과 2 사이에 598은 어디로 간 걸까요? 아무도 몰라요.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름도 장애물 개척 전차예요. 그런데 해외에는 CEV라 나오죠. 컨벳 엔지니어링 미어컬. 그래서 전투 공병 차고 똑같은 유사한 개념의 차, 미군이 운영하는 것은 ABV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나마 포크레인 3날이라도 없지. 우리나라 3가지 있잖아요. 개들은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렇죠. 강습 돌파 전차. 사실 우리 K-600이 장애물 개척 전차라고 하면서 언론 보도에는 DMZ에 수많이 깔려있는 지뢰를 제거하기 위한 거라고 목적을 굉장히 국한시켜서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북진용으로는 아주 적합한 차량입니다. 북진 말고는 전투 시에 쉽게 얘기하시면 전투 시에는 삽질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걸 진짜 보병들이 야전사 힘들다고 공병 삽 들고 해봤자 그거 한 대 가면 일개 중대가 한 달 동안 할 걸 혼자서 다 해요. 하루에. 그렇다고 봐야죠. 아주 전설적인 얘기가 있죠. 그렇죠. 부대에 진지구축 공사하는데 옆에 공병대 포크레인 해서 아저씨 한 산만 떠주세요 했다가 다시 묻어야 되는 너무 극히 파갖고 아이고. 네. 그런 게 있고. 아니 다른 얘기도 있어요. 옛날에 3년 했을 때 3년 동안 계속 진지공사를 했는데 거의 제대할 때 되니까 중대장이 안 되겠다 공병대 불러. 포크레인 한 대가 와서 3년 동안 한 것만큼을 하루에 하고 가더랍니다. 자 지금 얘기가 산떡이 붙나는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데는 그 정도의 목적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걸로 장애물 개척입니다. 개척. 자 이 강애물 개척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굴삭기도 많고 불도저도 많고 그 다음에 특히 200대씩이나 뽑아도 있는 K9도 KM9, A씨도 있고. 그걸 200대씩이나 뽑았나요? 그게 참 애매한 게. 진짜 많지도 않나. 마리톤 사안으로도 세는데 미군이 그전 KM9을 488대를 도입했어요. 그리고 해병대가 195대를 갖고 왔는데 미군이 한국군이 그걸 200대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경이롭습니다. 경이롭죠. 그거 왜 그렇게 됐냐면 이라크전에서 M9을 보면서 미군의 M9을 보면서 우리도 당연히 공병 무기체계로 적합하겠다 싶어서 들어왔는데. 그래서 들어온 거죠. 엄청나게 많이. 200대의 물량이 저는 많다고 보지는 않고요. 필요한 양이었다고 보는데 문제는 조금 더 미래를 내다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요제기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200대가 적정하다 안다는 얘기, 그런 얘기가 참 애매해지는 게 전차 대대, 공병 대대별로 딱 나누고 소속 소대로 나누면 200대 나오겠죠. 당연히. 그런데 군에 복무할 때 그런 때 KM9 갖고 쓴 거 보셨어요? 많이 봤죠. 어떻게 하는지 보셨죠? 아니 이게 사실 미군에서도 M9A에 대해서는 평가가 일단 없는 거 보다 확실히 낫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건 장갑차도 아니고 불도저도 아닌 애매한 거다라는 평가가 많아요. 애매한 거죠. D9 불도저가 훨씬 낫거든요. 실제로 미군은 D9 불도저에 장갑판다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KM9도 그렇게 애매한 성력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된 게 뚜껑이 열려 있으니까 방어력도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2006년부터 그 시기도 또 애매한 게 이라크 모슬이나 이런 데서 미군이 개발하던 M1200 그리즐리 공병전차가 럼스펠도 유명한 럼스펠도 주저앉은 다음에 나온 게 해병대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ABV 아닙니까? 그 활력을 보고 2000년도 2004년도에 엄청나게 이라크에서 활력을 했거든요. 아프간 시대에서. 그렇죠. 한국군이 바로 또 우리도 또 따라가야 돼 하면서 개발을 시작한 게 2006년이거든요. 그래서 온 세월이 흘러서 지금 K600이라는 이상한 이름을 갖고 등장을 했는데. 제 생명은 좋은데 왜 그러세요? 좋아요? 네. 그럼 뭘로 할까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사실 전차도 기동 MBT 전차는 MBT 전차에 맞게끔. 지금 재직화가 맞춰서 들어가는 거고. 그걸 또 순서 있게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멋있잖아요. 그 K600은 K600 나름대로 K600으로 불릴지 나중에 어떻게 불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나름의 재신형이 붙어진 거고. 찬연님은 그걸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그러면?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는데. 다만 방금 말씀하신 2006년도부터 탐색개발 비슷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어떤 착안을 한 건가? 아니면 육지를 돌파하는 그런 개념인가 해서 왜 600이 됐는지 모르지만 재식명 가지고 부르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재식명은 아닌 것 같고요. 아시는 분이 댓글 다니겠죠. 네. 질문입니다. 차기 장애물 개척전차 K600이라고 했잖아요. 일반인들 봤을 때는 이게 뭐 하는 전차인가 싶어요. 거기에 왜 그런 크레인이 있고. 다른 얘기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있는지. 종합적인 전차를 만들었는데. 그 전차에 대해서는 우리 비디님의 설명을 드려보시죠. 지금 비디님이 궁금해 하신 K600이 과연 어떤 거냐. 그 K600의 가장 큰 장점은 지뢰를 제거하기 위한 장비가 달려있다는 거죠. 앞에 그 그러니까 장비 그 지뢰 제거 쟁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더듬이처럼 있던데. 그렇죠. 더듬이가 왜 있냐면. 더듬이는 그게 지뢰의. 신관. 신관이 아니고 뭐라고 하죠? 뇌관. 아 그게 더듬이 같은 게 있는 게 뭐냐면요. 쟁기가 땅을 파잖아요. 이게 쟁기가 딱 땅에 붙은. 이게 썰매 같은 거예요. 더듬이 같은 게. 그래가지고 쟁기와 지면의 높이를 딱 일정하게 유지해가지고 쟁기가 늘 일정한 깊이로. 세팅을 해놓은 가격으로. 진행할 수 있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장비가 영국의 피어슨 엔지니어 행사에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피어슨 엔지니어 행사에서 꽤 유명해서 영국군 챌린저에 들어가서 만들어진 트로우전이라든가. 아니면 독일의 레오파드로 물론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퍼지는 게 레오파드인데. 레오파드 전체에 들어간 코디아기라든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고. 미국의 ABV에도 피어슨 게 들어가 있고. 한국군도 어차피 조사해보니 제일 맘만한 게 그거였고 제일 널리 쓰이니까 도입을 한 거죠. 그건 잘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2015년에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까지 그걸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보니까 크레인 거기에 들어가는 굴삭감은 국산인 것 같아요. 동일한 제품이 전 세계 어딜 봐도 붙어있는 게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 국산 굴삭김 한 보더라도. 성능은 좋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기도 하고 세계적이잖아요. 국산도 그렇고요. 국산이라고 해서 안 좋은 거 아니고 정말. 작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쟁기를 가지고 통로를 개척하는 겁니다. 지뢰가 보통 매설되어 있는 깊이를 예상해서 아까 말씀하신 더듬이 같은 걸로 17cm부터 30cm까지 측정을 해서 어느 높이로 세팅을 딱 해놓은 다음에 쟁기를 전차폭계에 있는 쪽으로 9개 9개 핀을 가지고 있는 걸 궤도 쪽으로 밀고 가운데 있는 게 v자형이에요. 가운데 있는 거 파서 밀면 쟁기도 같이 밀어서 좌우로 다 밀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파가는 거죠. 그래서 약 그렇게 계산을 하면 폭이 8kg짜리를 1시간당 150m 정도 한대요. 폭이 8m를 150m 길이의 시간당 계속해서 통로를 개척하는 겁니다. 지뢰가 매설되어 있을 만한 곳을 아군이 전차가 정격을 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걸 제거를 해주는 거죠. 가장 큰 목적이 그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거를 했는데 이 폭탄이 지뢰가 터진 것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사전 작업으로 미클릭이라는 걸 쏴서 다 제거를 했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쟁기로 지뢰를 제거했는데 안 터진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잔해물도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이제 불도제를 쟁기 대신 단착한다든가 아니면 굴사감으로 파헤쳐서 제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저기 오기라는 것에 참호가 있으면 참호를 메꾸고 아니면 우리 군이 필요하면 참호를 파고 이럴 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다목적 공병 차량입니다. 네. 결론이 나왔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K-600은 다목적이고요. 장애물 개척 전차라는 거는 표현이 조금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전투 공병 전차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일반적으로 들었을 때는 달려있는 것도 그렇고 땅을 파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지를 구축할 때 사용할 수 있구나. 그것도 가능해요. 사실. 불도 잘 달아야죠. 야전축성료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그 쟁기는 정확하게 말하면 완전 광폭질에서 다 지혜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기능들이 있는지를 저는 이제 잘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처럼 현역을 갔다 온 사람들도 이 공병 전차를 볼 일이 사실 보병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그냥 포크레인. 이런 문제인데. 그렇죠. 우리가 늘 보는 거는 교량. 이런 것들만 이제 생각하는 거니까. 이미 새로 만들었으니까. 장애물 개척 전차라든지 전투 공병 전차가 왜 중요하냐면 그 유명한 4차 중동전 때 케엘라니 중령이 이끌었던 그 전차부대가 눈물의 계곡에서 버틸 때 전차포탄이 정말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막 나중에는 전차포가 다 떨어진 전차를 그냥 세워 있을 정도까지였었는데 첫 번째 목표가 바로 장애물 개척 전차랑 공병 전차였어요. 왜냐하면 그게 대전차 방역을 개척해버리면 그때는 이제 물밀듯이 쏟아 들어오기 때문에 케엘라니 중령이 계속 강조해요. 공병 전차랑 장애물 개척 전차 먼저 쏴라. 그래서 그때 항공사진으로 파괴된 전차를 보면 상당수가 장애물 개척용 장비를 갖췄고 전차들이었거든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전차가 북진을 할 때 북한이 진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별의별 걸 다 깔아놓을 거예요. 전차로는 상대가 안 될 테니까. 항공에서 뿌려놓겠죠. 지뢰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뢰들을 개척하는 거는 단순히 전차의 손해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도로에서 전차가 한 대 돈자되버리면 진격이 진짜 몇 시간씩 밀릴 수 있는데 현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 타임라인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전차를 K1 전차를 베이스로 만든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거. 지금 말씀하신 그건데 지뢰도 우리가 정규전일 때는 지뢰가 문제가 되지만 시가전이 벌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럴 때 시가전을 해서 우리가 전차포를 하던 뭐든 막 작살나 있고 중간에 전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옛날하고 다르게 급조폭탄물이라고 하는 아이디 같은 거를 중전차 지뢰 같은 걸 매달아놓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대요. 이라크에서. 그래서 전차가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서 그런 걸 개척하다 보면 다 그냥 터지면 전차가 아닌 경우는 방어가 안 되니까 부서질 경우가 높았죠. 그래서 시가전이 발발하면서 필요한 게 지금 말하는 전투공병전차.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게 이름을 이게 또 무슨 문제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지는 참 애매하지만 북한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름도 다 어떤 승인을 받고 예산을 득할 때 결정권자들을 설득하려면. 제 생각에는 공병전차라는 이름을 쓰면 아마 설득이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그게 우리가 지금 당장 나온 이름은 왈가알불기는 아니고 옛날부터 했던 거니까 좌우지간 제 의견은 박 의원님하고 똑같이 이것은 우리가 전투를 할 때 필요한 전투공병전차라고 적용이 됐습니다. 명칭도 그렇고요. 아까 말씀하신 공병의 중요성 말씀 주셨는데 그 당시 그 개념으로 필요했던 공병전차들이 어떤 수준이었냐면 기본적으로 모듈화 돼 있다고 할까요? 그거에 맞게끔 쟁기나 이런 걸 장착한 일반 전차에다 이렇게 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공병 임무에 특화된 전차를 별도로 설계해서 만드는 것이 현대의 추세고 우리도 늦었지만 종합적인 그런 공병전차를 도입하게 됐고 이것은 상당히 환영할 만하고요. 현재 소요로 한 100여 대가 추산돼서 나와요. 제법 많네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군단에 있는 공병여단이 많고 특히 중요한 거는 7기동군단에는 이게 거의 만제들어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같이 북진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능에서 또 하나 작지만 말씀드릴 거는 지뢰를 제거하고 이런 모든 임무를 완수하면 이 지역이 완수됐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전차 뒷면에는 표시를 박는 그런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다 되면 쾅 해서 박아놓고 침 같은 게 탁 발사가 되어서 딱 박혀요. 그게 거기서도 전자파가 나오고 라디오파가 나오고 불빛도 나오고 비스콘 빅콘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걸 걔네 판 피어스는 오브젝트 라인 마커라고 해서 OMS라고 불렀는데 맞죠? 맞을 거예요. 그런데 미군은 LMS라고 불릅니다. 그런데 그거 그렇게 막 불 나오고 그러면 그거 누가 못 가져가게 되는 거 아닌가요? 비쌀 텐데.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우리는 아무래도 군사 더 선진국인 미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주한미군 지상군에서 도입이 됐던 2014년대에 종계를 했습니다. 전투공병 전차를 보고서 이게 한반도에서 굉장히 정말 진짜 유효하구나라는 걸 판단해서 사업에 더 박차를 가했던 한국군이 참 이걸 나중에 하니까 좋은 게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독일에서 만든 코디아기라는 그런 똑같은 목적의 전차는 포탑이 움직이지 않는 지금 한국군하고 똑같이 포탑이 움직이지 않고 굴사감을 달, 크레인 같으나 굴사감을 달 수 있는 위치로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미클릭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지뢰 제거, 선형폭탄을 탑재할 수가 없고 미군은 포탑이 움직입니다. 그 M1 포탑 제거하고 포탑을 달한 데 180동 정도 움직이는데 그 포탑에는 두 개의 강철구역이 있어가지고 미클릭을 탑재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군은 그 두 개를 절충했어요. 굴사감도 달고 미클릭도 실을 수 있게. 그렇습니다. 똑똑하게 잘한 거죠. 그래서 K600에 제가 이제 우리가 농담상 재신명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정말 이 무기체계는 필요했던 무기체계고 늦었지만 거의 완벽한 지금 현대, 현재로서는 완벽한 부분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갖춘 그런 전차가 이번에 우리군에 도입되는 거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어요. 수출한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군무학수제 하게 되면 그거 좀 시법 좀 했으면 좋겠네요. 땅도 파고. 그런데 엔진이 조금 약한 게 문제인데 그렇다고 움직이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뭐 그렇죠. K1 베이스라 어쩔 수 없죠. 엔진은 독일제 엔진 장착하고. 아니 근데 챌린저 베이스로 한 놈도 1200만 열역짜리 사는데. 하긴 하네. 뭐 K1이야 뭐 양반이죠 뭐. 수입할 때 소요 국가에 따라서 요구를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그 국산 엔진에 대한 어떤. 로망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개발된 엔진은 K1에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차피 MTU로 가야죠. K1의 그 엔진이 이제 그 수명주의가 됐을 때 그 MTU 엔진을 안 쓰고 국산 파워팩으로 바꾼다고 해서. 바꾸면 더 좋겠죠. 이런 그 방산 업체들은 그걸 대비해서 지금 뭐 다 짜놓고 있고. 맞아요. 개발 다 돼 있는 상태이긴 해요. 현재 엔진을 10기통으로 줄여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얘기 나왔어요 벌써. 자 그래서 이번 시간 그 공병 우리가 쉽게 이야기 안 했던 공병 거기다가 요번에 정말 환영할 만한 무기체계가 재식화되길래 우리 비계님이 참 기회가 적절히 포착하신 것 같아요. 딱 해서 우리 K600을 말씀 주셨고. 매니어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 1번인들은 사실 몰라요. 저는 사실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제 공개 행사에도 사람들이 그 전차 전투기 이런 데 가지 그런 저도 에이스 장갑차는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쪽은 안 가고 야 K1이다 이러고 이제 저쪽으로 가니까. 그러니까요. 그 공병 전차 담당 장교가 야 포크레인 들어. 그래서 이제 포크레인이 싹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신기하네 이러고 다시 왔던 걸 본 기억이 납니다. 되게 중요한 거는 우리의 흑표 전차 뭐 엄청난 성능의 전차가 진격을 하려면 반드시 K600이 먼저 가서 통로를 개척해야 된다. 우리 또 박 의원님이 결혼을 멋지게 맺어주시네.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로 그거 하나로 모든 건 끝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전투 공병 전차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고요.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공병에 대한 어떤 흥미도 좀 더 가졌으면 싶고요. 뭐 지상군 페스티블나 이런 데에 전투 공병 전차 분명 전시될 거고요. 그 다른 또 공병 무기 체계들 미클릭도 전시되고 전시될 거예요. 그때 가셔서 더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가 꼭 맘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랑 함께 경례 밀덕!